스탑, 스탑, 스탑 15번 세 분만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체면을 걸으세요 운전 아무것도 아니다 운전 쉽다 운전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긴장하지 말고 그냥 공식 달달 에어드로 그대로 한다 마음속으로 마인드 컨트롤하세요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으세요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데 스스로 체면을 많이 걸어요 자꾸 무섭고, 두렵고, 긴장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운전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즐겨야 돼 하나의 스포츠라고 생각해야 돼 배드멘트 치듯이, 축구하듯이 즐긴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잘 되지 무서울 거 없어요 사고 안 나잖아 옆에 강사 타고 있잖아요 두려울 게 없거든 무서울 게 없거든 스스로 자꾸 스스로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차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 다시 갑시다 주차가 가장 문제니까 고민했는데 이 방법이 통했으면 좋겠고 오늘 시험 한번 기관해서 합격을 자 여기 항색선에 맞추는 거 알죠? 절반 예 맞추시고 여기서 다 돌렸잖아요 오른쪽으로 다 돌리고 지금 제가 차를 멈출 거에요 멈추면 타보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타세요 이제 의자 맞추고 안전메 되세요 핸들 잡아보시고 등 붙이시고 등 너무 세우지 마세요 방사해 주세요 어제랑 비슷해요 안전메트 되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 노즐이 그렇게 해서 편하게 편하게 돼 너즐이 그렇게 들어오면 정지하시면 돼 이렇게 위치 알겠죠? 저 마주치면 예 마주치면 정지하시면 돼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풀 거에요 근데 차는 지금 삐뚤어요 그죠? 풀 건데 여기서 이제 풀 때 원위치 하려면 이 글자 두 번이라 그랬죠? 두 번 하지 말고 자 보세요 글자 한 번 그죠? 한 번 위로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핸들을 덜 푼 거야 원래 이렇게 해야 차 똑바로 되는 거잖아요 덜 푸라는 얘기 요렇게 상태에서 가면 이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렇게 펴져요 펴질 때 사이드미러 한 번 보세요 사이드미러 브레이크 밟고 기어 D나 보세요 D 자 이 상태에서 잡으세요 핸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떼 보세요 그럼 이렇게 펴지죠? 이렇게 저절로 펴지죠? 그 사이드미러 한 번 보세요 사이드미러 거울 보시고 자 사이드미러 보세요 그렇게 떼시고 그러면 노란선 보이죠? 노란선 이렇게 딱 수평이 되죠 이렇게 되면 정지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안 붙어도 되죠? 이 상태가 되면 정지하시고 보세요 차 똑바로 됐죠? 이 상태에서 핸들 원위치 요렇게 내가 엄청 인구했어 멋진 삭제 시키려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똑바로 그대로 가면 돼 이렇게 보세요 그죠? 한 번씩 오른쪽 쫄리는 거 같으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봐야죠 어깨 그죠? 왼쪽 어깨보고 노란선이 여기 4번에 탑 기억나죠? 예 맞으면 왼쪽 어깨보고 좀 더 됐죠? 이렇게 맞히면 되죠? 네 자 맞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핸들은 오른쪽으로 반 바퀴 그죠? 예 돌리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끝을 봐야죠 그죠? 그대로 가죠 예 이것만 되면 이렇게 하가는 거야 이것만 되면 이렇게 하가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예 그 정도 됐어요? 예 이제 왼쪽 다 돌려 예 다 돌려 의자 너무 멀죠? 조금 앞으로 당기세요 다 돌려야죠 다 돌려야죠 예 네 맞아요 다 돌려 안 돌아갈 때까지 돌려야죠 후진 넣고 자 이제는 브레이크 떼 보세요 떼고 안 걸리죠? 네 자 오른쪽 보시면 돼 그죠? 노란색 보이죠? 11자 대기 11자 대기 11자 대기 정지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글자 밑으로 두 번 하나 둘 네 됐어 됐어 그렇죠 두 번 똑바로 바퀴만 원해지는 거예요 네 그대로 뒤로 확인돼서 제가 말로 해 줘요 아니요 맞아 맞아 뒤로 주차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뒤로 후진해 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 됐습니다 그죠? 확인됐죠? 그 다음에 이거 올리고 브레이크 꽉 밟으세요 삑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뒤 아까 여기 노란색 알죠? 네 여기서 그냥 꺾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벽이에요 벽 네 꺾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을 제 손가락 보이죠? 조금만 더 가야 돼 그렇죠 요정도 살살해야 돼 네 힘이 들어가서 이게 발바닥으로 밟지 말고 발볼 있죠 조금 내려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봐요 그렇지 그걸로 밟아야 돼 어저께 제가 설명했죠 자 이제 다 돌려 자 이제 다 돌려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차 불러가면 안 돼요 됐어요 이제 아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풀면서 부딪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풀고 풀고 그렇지 그렇지 풀고 더 풀고 더 풀고 쏠리면 안 되잖아 앞을 봐요 앞을 봐요 앞을 봐 노란색 보이죠? 네 이제 돌려요 돌려 돌려 너란색 보이고 타가는 걸 이제 피웠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까먹으면 안 돼요 푸시고 푸시고 네 주차만으로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다시 주차합니다 자 이 정도 한번 한번 정지하라 그랬죠 네 정지하고 너란색은 아까처럼 봤지 부드럽게 됐어요 됐어요 오른쪽 4,2,6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브레이크 떼면 안 돼 네 출발 요거 여기 노즐 봐야지 노즐 노즐 아까처럼 맞춰라 그랬죠 브레이크 떼고 딴 거 볼 필요 없어 선처리 브레이크 살짝살아 봐요 아까처럼 노즐 맞춰요 거기 네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이제 그 다음 핸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브레이크 떼지 마 브레이크 떼지 마 하고 위로 올라가라 그랬지 그렇죠 네 그러면 가면서 펴주죠 허리 허리피기 왼쪽 프라이드미러 봐야지 허리피기 허리 펴주면 스타 자 됐죠 스탑 위로 쏠리면 안 돼요 다시 원위치 원위치 차 움직이면 안 돼요 차 움직이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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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 여기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몇 번 내라고 그랬어요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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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지마 까먹지마 자 이제 가면서 지금 약간 오른쪽 쏠렸어요 아까 노즐 못 맞춰가지고 노즐 맞춰야 돼요 가면서 꺾어 이렇게 떼세요 약간 꺾어 이렇게 더 붙어야 돼요 사이드미러 봐봐 더 붙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 노즐 못 맞춰서 그런 거야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왼쪽 어깨 맞춰야죠 그렇죠 핸들 힘 빼요 아까 똑같이 4분에 3 됐어요 스탑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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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너무 이렇게 탁 탁 밟아서 그래 브레이크 차가 움직인다 힘이 좀 더 당겨 안되면 좀 더 앞으로 좀 더 힘 조절해야 돼 발을 좀 밑으로 내려 너무 위로 올라갔어 그렇지 그렇게 해요 됐죠 잘할 수 있어요 핸들을 몇 바퀴 물어볼게요 몇 바퀴 이 상태에서 몇 바퀴 반바퀴 그렇지 반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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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보고 사선 맞추기 사선 맞춰요 마지막에 팍 밟잖아 지금도 목살 더 가면 안되지 지금 와서 다 돌려야죠 왼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 돌리고 푸짓 넣고 브레이크 떼야지 지금 보면 왼쪽 안 걸리죠 안걸리면 그렇지 보는거에요 네 네 브레이크 떼야죠 11차 될 때까지 11차 저는 잘한다 좋다 조금 더 조금 더 스타 그렇지 핸들 어떻게 한다고 차 움직이면 안되요 밟고 풀어 몇 번 핸들을 봐야지 두 번 그렇지 배 밑으로 두 번 까먹어봤는데 뒤로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가면 안되죠 그 다음에 뭐해야되죠 그 다음에 뒤로 그렇지 그냥 건들지 말고 삑 삑 소리 듣고 삑 그 다음에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야되요 이제 뒤놓고 여기 맞추기 어 여기 앞에 출발 다 돌려 다 돌려 네 쭉 가는거 네 응 자 수평되면 정지해도 돼요 응 정지해도 돼 이렇게 좀 더 가봐 더 가 수평되면 자 좀 더 가봐요 스탑 멈춰서 움직이면 안돼 풀고 쭉 가요 똑바로 똑바로 쭉 가요 자 노란 소리 안보일때 돌리면 돼요 네 네 브레이크 떼고 이 정도면 돌리세요 몸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렇지 노란 소리 타고 가는거 알죠 네 이렇게 타고 갑니다 보이세요 노란 소리 뒷바퀴 뭐 걸릴거 같으면 살짝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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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자 그죠 다시 노란 소리 타고 와요 노란 소리 그죠 그렇지 오 좋다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또 주차 계속 반복 오늘 하루종일 주차야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합격해야 되는게 중요한거니까 기장 재밌게 가세요 자 오른쪽 자 돌리고 돌려 노란 소리 보면서 노란 소리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풀고 자 여기서 한번 정지해주고 스탑 잠시 브레이크 밟고 맞으면 너무 세게 밟는다니까 힘 조절이 그렇게 안되지 어떻게 해요 오오 할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오른쪽 노란 소리 맞추세요 맞으면 정지 됐어요 다돌리기 머릿속 따라 하세요 다돌리기 다돌리기 그 다음에 노즐 맞추기 네 노즐 맞추기 노즐 맞추기 노즐 맞으면 정지해요 됐어요 이렇게 보여요 아까 맞으면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핸들 움직이지 말고 핸들을 얼만큼 풀어 글자가 위로 한번 올라가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허리피기 차 허리피기 사이드 위로 봐야지 반드셈 정지 아니 핸들 움직이지 마 핸들 움직이지 마 됐죠 스타 핸들 그 다음에 글자 밑으로 한번 글자 밑으로 한번 그죠 이제 가면서 잘 맞춰요 응 너무 붙는 것 같은데 약간 핸들 오른쪽 해주고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오오 그렇지 왼쪽 이제 노란선 맞추기 어깨 4분의 3 너무 잘했다 지금 오 그렇지 말감 안돼 네 됐어요 4분의 3 좀 많이 갔어 뒤로 빼 뒤로 빼요 응 조금만 더 빼봐요 조금만 더 빼봐요 조금만 조금만 더 됐어 다 돌려 한 번 더 보여요 한 번 더 봐요 다 돌려야 돼 다 돌려야 돼 안 들어갈 때까지 후진 후진 자 출발 출발 왼쪽으로 타보가 안걸려요 그죠 오른쪽 보면 돼요 브레이크 떼고 오우 자 11차 되면 오우 잘 됐다 주차 브레이크 천천히 싹 원위치 글자 빨리 밑으로 두 번 하나 둘 됐어 뒤로 그대로 뒤로 그대로 아직 주차된 게 아니야 주차를 해야지 확인 됐으면 정지 확인 되었습니다 올리고 삑 듣고 내고 뒤놓고 뒤놓고 맞추고 조금만 더 됐어요 다 돌려 움직이면 안 돼 차가 다 돌려 브레이크 떼고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네 다 돌려 다 돌려 안전요음에 지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 때 본인이 자신 있을 때 얘기하세요 혼자 해볼게요 선생님이 하고 알았죠 그러면 혼자 해보는 거예요 다 하나 둘 오우 좋아 좋아 오우 잘한다 다리게 해 놔 가지고 자 돌리세요 그렇지 이제 풀고 오우 잘한다 오우 좋아요 잘해요 차 보지마 차 보지마 차 보면 안 돼 안 보이면 저 노란색 보고 돌려요 더 돌려야지 안 보이잖아 노란색 안 보이잖아 풀고 더 풀어야지 또 흘러간다 절로 가야지 더 노란색에 붙으라고 일로 가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자꾸 반대로 걸고 너무 긴장하게 그러잖아 긴장하지 마요 어제보다 더 긴장돼요 왜 잘하고 있는데 노란색 맞추기 오늘 시험이라 그러면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잖아 4번에 해 언제 또 후진하겠어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어디 부러져서 떨리네 어제보다 안 떨린다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노란색 천천히 잘 보고 멈춰요 세게 밟아도 되니까 괜찮아 어쩔 수 없이 합격만 하면 되네 됐어요? 다 돌려 그 다음에 뭐 하죠? 노즐맞추기 따라 하세요 노즐맞추기 노즐맞추기 탁탁 이렇게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노즐맞추기 노즐맞추면 정지 그 다음에 뭐죠? 풀어 얼마큼? 반바퀴 그렇지 반바퀴 남겨놓고 그 다음에 허리피기 왼쪽 사이드미러 봐야지 사이드미러 불고 육자 될 때까지 됐어요? 스톱 계속하면 안돼 그 다음에 핸들 원위치 빨리 밑으로 그렇지 아니아니요 원위치인데 계속 돌리면 어떻게 해 글자만 어 아니아니아니아니 그렇지 집중해야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좀 덜붙었죠 약간 덜붙어야지 그럼 핸들 그렇지 그렇지 보란 뭐래 덜붙었는지 제대로 붙었는지 그렇지 잘 붙었다 그럼 원위치 제조에 잘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노란선 4분의3 됐죠? 그만 돌려 반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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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사서맞추기 따라 색에서 머리색을 따라다 보면 안개가 된다면 반바퀴 조금만 더 좀 더 됐어 그 정도 보세요 한번 더 보세요 자꾸 틀리니까 오케이 맞출 수 있겠죠? 다돌려 따라하세요 다돌려 다돌려 부진 다돌려 출발 그대로 뒤로 자 출발 브레이크 떼 우측 11자 브레이크 사살 눌러 사살 눌러 미리 누르는 거야 스톱 됐죠? 풀어 글자 두번 밑으로 배밑으로 두번 그렇지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듣기 확인되었습니다 듣기 확인되었습니다 정지 주차버리크 올리고 삑 내리고 뒤로 뒤로 창출 절반 맞추기 따라 하셔야 돼 안그라 안기 안 돼 절반 맞추기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자인스키 풀어 시간 없으니까 풀어 풀어 유치지 말고 풀어 됐어 차 모형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돌발 돌발 돌려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한 번 풀었다 그렇지 다시 노란색 보셨이 노란색 보셨이 노란색 보셨이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풀어 안전위원회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풀어 보고 풀어야지 무지가 푸는 거 아니에요 보고 도로를 보고 푸세요 다시 오른쪽 자 다음 시간 한 시간 더 있죠 예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만 계속 반복하는 거 주차를 계속 완벽하게 하고 풀어 풀어 글러가서 글러들이지 마 저 노란색 보셨이 있잖아 저길 쳐다보니까 그런 거야 그걸 왜 쳐다봐 이 노란색도 봐야지 거기 쳐다봐 그쵸 그 쳐다보니까 글러가는 거야 그 쳐다보면 안 돼 이 노란색 보셨이 이 노란색 보셨이 자 한번 다시 어깨 맞추기 절반 따라하세요 절반 맞추기 절반 맞추기 절반 맞추기 절반 맞추기 절반 맞추기 됐죠 됐으면 전기 아직도 깍깍이야 다돌리기 다돌리기 네 그 다음 뭐죠 노즐 맞추기 노즐 맞추기 네 딴 데 보면 안 돼 딴 데 보면서 노즐 맞추기 한번 노즐을 봐야지 그쵸 네 아까처럼 똑같이 됐어요 네 그러면 네 돌리세요 글자 위로 한번 그렇지 그 다음에 허리피기 허리피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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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밑으로 가면 원위치가 되는거에요 네 그렇죠 왼쪽으로 훅기 둘 붙었으면 약간만 더 꺾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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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핸들 원위치 약간만 오른쪽 네 그 다음 왼쪽 보고 이제 맞추기 4분의3 맞추기 4분의3 맞추기 됐어요 그 다음 뭐죠 반바퀴죠 반바퀴죠 반바퀴 이걸 까먹으면 안 돼 반바퀴를 글자 위에가 반바퀴야 알겠죠 여기 두 번 내려가면 원위치고 사이드미러 맞추기 사이드미러 맞추기 사이드미러 맞추기 사이드미러 맞추기 아까처럼 똑같이 편하게 봐 거기로 움직이면 바뀐잖아 시선이 다 돌려요 어딜 돌려 왼쪽으로 돌려야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들어갈 건데 왼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왼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후진 넣고 후진 넣고 오른쪽 황색성 11장 시작 풀고 글자 밑으로 두 번 하나 둘 뒤로 그대로 그러지 주차해야지 뒤로 들어가야 주차가 되는 거예요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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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려야지 삑 절바맞추기 절바맞추기 L이잖아 B가 아니잖아 잘하고 있잖아 줄차가 되잖아 지금 내가 얼마에 연구해서 대게끔 했는데 고맙습니다 자세히 풀어 풀어 가면서 풀어 왼쪽으로 풀어 왼쪽으로 풀어 이렇게 이렇게 풀면 돼요 그대로다가 브레이크 떼고 노란색 타고 가는 거 알죠 항상 주황색 타고 하면 돼 이렇게 돌려요 천천히 돌려도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더 돌려야 돼 노란색 보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풀었다가 다시 노란색 타고 가세요 이렇게 좀 더 돌려 그렇지 풀고 풀고 여기 찾아보지 말라 그랬죠 저거 노란색 보라 그랬죠 여기 자꾸 흘러가는 거잖아 하하 진짜 어제도 신랑은 폰 났는데 왜 괜찮아 뭐 없네 내가 왜냐면 저걸 쳐다보거든 차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안 되거든 이 노란색 보라고 더 돌려요 노란색 보구도 노란색을 보라고 노란색이 왼쪽으로 가야죠 그럼 본인도 왼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저 노란색 왼쪽으로 하니까 본인도 왼쪽으로 핸들 돌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절반 맞추기 절반 맞추기 다음 다 돌리기 하하하하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워낙 긴장되니까 자 선착이 속도를 줄여요 미리 나 주차할 거니까 속도를 미리 줄이는 거야 미리 자 절반 맞추기 절반 맞추기 그 다음에 다돌리기 다돌리기 노란색을 맞추기 노란색을 맞추기 노란색을 맞추기 그 다음에 핸들을 봐야죠 위로 한번 이라 그랬지 위로 한번 큰일나 그 까먹으면 안돼 위로 한번 이라 그랬지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그 다음에 왼쪽 사이너비로 보고 좀더 붙어야 될 것 같으면 약간만 꺾어주고 그렇지 그럼 이제 붙잖아 이렇게 너무 꺾지 말고 왼쪽으로 그 다음에 4분의3 지금 좀 많이 왔어요 다 좀 덜 가세요 노란색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뒷가지 가면 안돼 어 뒤로 갔다 그렇죠 많이 갔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어야 돼 그렇죠 좀 빼봐요 이 정도 돼야 돼 알겠죠 놓치지 마세요 위로 한 바퀴 아예 반 바퀴 위로 한번 가보시고 가세요 그 점은 잘 보면 알어 그 다음에 사이드 위로 네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자신감 가지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고개 시선 움직이지 마 고개만 돌려요 고개만 돌려서 봐 자꾸 움직이면 시선이 바뀌어 버리잖아 네 됐어 됐어 그 정도 그 다음에 플럭 다 돌리는 거예요 플럭 아니라 큰일 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저기 주차 들어가는 거니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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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두 번 밑으로 두 번 지금 보면 헷갈리는데 이렇게 왔죠 푸는 거는 바퀴 아 잠깐 설명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바퀴가 돼 있죠 이렇게 들어왔잖아 바퀴가 이렇게 꺾였단 말이야 이 바퀴를 원위치 해 줘야 돼요 그래 똑바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원위치 하는 거는 글자를 내 배 밑으로 두 번 딴 데 보지 말고 두 번만 내내 줘요 하나 그렇지 알겠죠 까먹지 마세요 자 다시 얘기 드립니다 내 배 밑으로 글자가 두 번 내려가면 타이어는 원위치 들어가는 거 알겠죠 출발 괜찮아요 그렇지 잘하고 있잖아 머리가 또리라서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긴장해서 하던 거야 확인되었습니다 삑 여기 황색선 황색선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운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 다 돌리는 거예요 나갈 때는 90도로 꺾여 있겠다 다 돌리는데 별이 세고 오케이 잘했어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풀어 노란색 보면서 그렇지 항상 노란색을 보면 돼 네 좋아요 잘했어요 저 노란색 보고 보죠 타고 가 그렇지 그렇지 더 돌리고 안 보이면 더 돌려야 돼 넘어가잖아요 그죠 다시 풀었다가 살짝 다시 타고 가 자 시간 보자 다시 우측으로 세 번 하고 이제 혼자 해볼 거야 이제 세 번만 더 하고 자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 생각해 노란색 안 보이잖아 돌려 안 보이면 돌려 노란색 안 보이면 풀어 노란색을 찾아다니라는 얘기에요 속도 줄이고 자 오른쪽 딱 절반 맞추기 자신감 있게 괜찮아 쿨럭쿨럭한다고 해서 감점되는 거 아니니까 장례 기능에서는 그 다음에 뭐 맞춰야지 그렇지 근데 왜 저길 쳐다보고 있어 그걸 봐야지 그러니까 딴 짓 쳐다보면 모르는 거야 노즐 보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 아니잖아 여기서는 글자가 어디로 가야 돼 방금 이렇게 있었잖아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글자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글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똑같이 한 번 돌아야죠 한 바퀴 이렇게 까먹지 마세요 접어놔야 돼 접어놔야 돼 접어놔야 돼 그럼 이제 스펙길이 펴지잖아 응 응 응 응 자 스펙도 좀 풀고 밑으로 한 번 내려가야지 밑안이 반쪽으로 한번 내려가야지 그렇지 그렇게 내려가야지 바퀴가 여기로 꺾여 있으니까 여기로 자 지금 보면 왼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붙어야 되겠죠 응 그렇지 약간 오른쪽 꺾고 너무 붙는다 꺾어줘야 돼 힘이 많이 들어가네 핸들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어? 더웠다 노란색을 노란색을 그러니까 거기에 놓친다니 이거 어디를 봐야 돼 앞에 보는 그거를 보면 큰일 나지 사이드미러 끝으로 봐야 돼 사이드미러 끝으로 봐야 돼 사이드미러 끝으로 사이드미러 됐다 네 전부 다 갑시다 아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잘 보이죠 이렇게 응 그 다음 어 차가 삐뚤잖아 삐뚤어지잖아 삐뚤어지면 안 돼 봐봐 왼쪽 삐뚤어지잖아 삐뚤어지면 안 돼요 응 똑바로 핸들 봐야지 자 내가 한 바퀴 자 내가 바퀴가 여기서 똑바로 돼야 돼요 똑바로 안 돼야 돼요 반듯이 반듯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모르겠죠 지금 왜 모를까요 밖이 핸들 안 보고 그냥 감으로 돌리잖아 초보인데 핸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감으로 돌리잖아 초초 시간 초과 강점입니다 초보잖아 그죠 초보시니깐 핸들을 정확히 눈으로 보고 돌리라는 얘기에요 그럼 내가 아까 똑바로 아니 지금 뭐 본다고 안 보여 뭐 보여요 이거 본다고 보이나 안 보인다고 자 이걸 보라 그랬잖아 핸들을 보라 그랬잖아 핸들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딴 데 보지만 지금 뭘 봐야 돼요 핸들 봐야 돼요 내가 똑바로 맞추려면 핸들을 아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 돌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밑으로 밑으로 두 번 그럼 다 돌린 상태에서 두 번 돌리면 되잖아 지금 모르겠으면 다 돌려 안 들어갈 때까지 다 돌리라 그랬잖아 모르겠으면 다 돌리라니까 다 돌리라니까 다 돌리라니까 네 그리고 글자를 밑으로 몇 번 두 번 그래 두 번 돌리면 원위치잖아 두 번 돌려야지 아까 그 상태에서 돌려를 다시 나한테 묻지 말고 자꾸 스스로 해 그렇지 그래야 되면 핸들을 똑바로 된 거잖아요 그냥 핸들을 안 보고 감으로 돌린단 말이야 초본데 우리를 봐봐요 나같이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감으로 해도 돼 그죠 근데 본인 초보잖아 전혀 바퀴가 이래 돼 있는지 이래 돼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꺾고 들어왔잖아 핸들을 보고 글자를 두 번 하란 얘기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근데 다른 데 쳐다보면서 핸들을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아셨죠 핸들을 보셔야 돼 핸들을 자 뒤로 긴장하지 말고 재미있게 하세요 그대로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날 때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잠 못 주무신 거 같아 긴장해가지고 보면 딱 그런 거 같아 좀 더 가야 돼요 다음에는 다돌리세 뒷바퀴 걸릴 거 같아 보시면 가봐요 가보세요 괜찮아 걸리더라도 가요 야 봐 걸리잖아 걸리잖아 자 정지 한번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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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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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모호 한번 세 분만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스스로 자신한테 체면을 그으세요 운전 아무것도 아니다 운전 쉽다 운전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긴장하지 말고 그냥 공식 달달 애호드로 그대로 한다 마음 속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자기 스스로 체면 걸으세요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스스로 체면을 많이 걸어요 자꾸 무섭고 두렵고 긴장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운전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즐겨야 돼 하나의 스포츠라 생각해야 돼 배드민턴 치듯이 축구 하듯이 즐긴다고 생각해서 해야지 잘 되지 무서울 거 없어요 사고 안 나잖아 옆에 강사 타고 있잖아요 두려울 게 없거든 무서울 게 없거든 근데 스스로 자꾸 스스로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차분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갑시다 브레이크 떼시고 긴장 좀 푸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 노란색이 좀 멀어져 붙어 있으면은 오른쪽 보시고 절반 편안하게 절반 맞춤 절반 맞춤 절반 맞춤 정지하면 돼 조금만 더 갑시다 약간만 더 왜냐면 자꾸 잘 못 붙더라고 아 편하게 지금도 이렇게 보잖아 그냥 손 그냥 보시고 내가 보면 지금 내가 본인 위치에 보면 노란색이 여기 있어 지금 원래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더 가라고 하는 거야 본인 씨하고 나 씨하고 똑같을 텐데 뭐 다음 뭐 맞춰야 돼 뭐 맞춰야 돼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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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보세요 됐어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도 봐봐 내가 아까 여기서 노즐 맞추고 나면 글자가 어디 있으라고 했죠 이거 까먹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자꾸 까먹지 마세요 노즐 맞추면 글자를 어떻게 위로 한번 까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허리피기 파이팅 할 수 있어 좀 더 가야지 허리피기 좀 더 앞에 봐도 돼 됐죠 스팸 앞에 보셨죠 스팸 됐죠 그 다음에 글자를 밑으로 그렇지 한 번만 가야지 한 번만 까먹지 마세요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왼쪽 보시고 한번 좀 더 붙어야 되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좀 갔다가 원위치 해주면 되죠 이렇게 떼세요 왼쪽으로 좀 갔다가 다시 원위치 해주면 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갔다 오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어깨 맞추기 이렇게 사이드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오면 돼 이런 느낌 그죠 왼쪽으로 맞추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편하게 시선을 바꾸지만 됐어요 그 정도 한번 보세요 창틀에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그냥 편하게 봐 알겠죠 여기 보면 이거를 여기서 맞췄잖아요 이걸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바뀌어요 위치가 그냥 고개만 딱 돌려서 봐 알겠죠 그 다음 뭐 핸들을 그렇지 반 그렇지 까먹어요 그렇지 사이드 미러 이제 조금씩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 지금도 봐봐 지금도 보면 눈이 어떻게 보냐봐 눈이 어떻게 보냐보면 그냥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봐 이렇게 하면 자꾸 바뀌잖아 시선이 된거 같아요 아니 조금 더 가야돼 저거요? 네 됐어 시선을 바꾸지 마세요 요리한다 생각해 요리 잘하시잖아 요리하는 마음으로 차를 요리해 까지 저 친구보다 잘하는 거야 지금 힘들잖아 화이팅 젊은이보다 나 보이죠 따라서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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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그 다음에 풀어 어떻게 글자를 밑으로 두 번 그래 그렇게 감옥치면 글자를 왜왜왜왜왜왜왜 두 번 갔는데 어딜 더 돌려 두 번 갔는데 한 번 두 번 마음속으로 따라 하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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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또 눌리구요 안 눌렀거든요 그 다음에 올리고 삥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요 그렇죠 절반 덜 가야돼 아까 덜 갔죠 그쵸 됐어요 더 볼까 됐어 오케이 요정도 가야돼 네 아무것도 아니야 차분하게 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노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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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천천히 풀으면 되지 아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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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중앙선 노란선 봐 그죠 네 사라질 것 같으면 돌리면 되죠 돌려야지 노란선 보여야돼 네 노란선 봐 딴 데 보지만 노란선 봐 내가 브레이크 밟았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긴장하다며 살짝 풀었다가 좀 더 풀었다가 다시 노란선 보고 그렇지 그렇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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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선 그렇지 풀고 노란선 보고 천천히 저쪽으로 더 그렇지 그렇게 노란선 보면 돼 그럼 오른쪽 안 뚫린단 말이야 자 노란선 보고 자 돌려 더 돌려 노란선 그렇지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풀고 자 저기 이제 주차 혼자 해보는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하는 거야 아니 명심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음속으로 떠들면서 혼자 속으로 떠들면서 시험 볼 때 혼자 볼 거예요 떠들면서 한번 해봐요 처음에는 어깨 맞추고 엑셀 밟지 말고 엑셀 밟지 말고 엑셀 밟지 말고 엑셀 밟으면 안 돼 뒤꿈치가 움직이면 안 돼 마음속으로 떠들어 속으로 말을 하면서 하세요 이쪽 오, octave 놀고 이빨이 들어 엑셀 repetitive oko把 ב trips 그렇지 잘 됐다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너무 붙을 것 같으면 약간 오른쪽으로 오 잘했어 지금까지 그렇지 잘한다 혼자 하고 있어 지금 또 고개를 든다 고개 들지 마요 아 너무 잘하는데? 나 주사 혼자 성공한거야 지금 나가기만 하면 돼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됐어 핸들 찾아봐 그렇지 잘한다 하자 잡아 확인되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더 가야돼 손을 맞춰 노란색을 절반 어 노란색 됐어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을 맞춰 노란색 보면서 오른쪽 선을 보면 안 돼 돌달 그 다음에 그렇지 오른쪽 가야 이제 노란색 보면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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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 성공했어 오늘 합격하는거야 가고싶어요 쉬는 시간에 까먹지 말고 공식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노란색 보죠 오른쪽 손 보지만 좌측 깜빡이 켜고 신호 들어왔죠 그럼 가면 되죠 생단보도 한번 저쪽 보라고 했죠 중앙선 중앙선 보면서 타고 가는거 알죠 더 돌려야지 왼쪽 노란색만 보는거야 앞에 보고 풀어야지 엑셀 밟지마 엑셀 밟지마 엑셀 밟지마 자꾸 엑셀로 가잖아 발이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죠 엑셀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똑바로 갈때는 엑셀로 가도 돼요 근데 핸들 돌아가 있는데 엑셀로 가면 안돼 넘어가 버린단말 알겠죠 잘했어 지금 잘했잖아 잘했잖아 파이팅 하라고 이제 왼쪽으로 가는거 왼쪽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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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어저께 설명했잖아 그래서 밑에 노란색 보이잖아 그죠 노란색 보고 왼쪽 노란색 보고 풀어 그렇지 좋아 좋아 잘했어요 글로 가면 안돼 노란색 봐 왼쪽 노란색 보고 그 다음에 노란색 보고 핸들 힘 빼 핸들 힘 빼 앞에 봐요 앞에 봐도 왼쪽 노란색 보고 왼쪽 노란색 보고 내가 이리로 가면 안돼 뭐니치 그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갑시다 여기 부딪히면 안되니까 오른발 엑셀로 가고 다시 두 번째가 살펴 안보이면 붕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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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떼 멈추면 안돼 속도 줄이라고 멈추는거 안된다고 속도만 줄여 그건 아는데요 저번에 했잖아 너무 브레이크 세게 밟는거에요 지금 보면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어 그러니까 차가 멈출거 같으면 멈출거 같으면 브레이크를 떼 이렇게 멈출거 같으면 떼라고 오케이 엑셀을 안발린상 속도는 줄게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러면 합격이 나오는거야 차 오른쪽 쏠리면 안돼요 사고나면 다쳐 보니 사고날거 같으면 브레이크 밟아요 브레이크가 중요한거야 자전거 탈 줄 안달했잖아 사고날거 같으면 밑에 노란선 보이잖아 이제 앞에 노란선 보고 그렇지 아니요 노란선 보고 노란선 내 몸으로 들어오면 안돼 내 어깨랑 멀어져도 안돼 그 다음에 뭐케 해야되지 그렇지 종자 본인몸이 종자로 다음시간에는 전체 코스 해가지고 합격이 나오면 되는거에요 잘하고 있어 긴장 푸시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했어 너란선 보면서 노란선 보고 있어 그렇지 노란선을 보면 돼 그렇지 차 보지 말고 노란선 봐 노란선 봐 앞을 보고 풀고 기여를 중립 자동편속력은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차가 걸리고 응시생은 만론요원을 지신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코스 전체 놀거에요 지금 너무 잘해줬어요 주차 혼자 했잖아 내가 안다줬어 처음에 들어가서 한 바퀴 요거 맞추고 그죠? 다 돌리고 노즐 맞추기 노즐 맞추기 한 바퀴 위에 글자 위로 그렇죠 허리피기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글자 한번 내려와서 반바퀴 반바퀴 밑에 바퀴 똑바로 쭉 들어가고 왼쪽 어깨 맞추고 다시 반바퀴 글자 위로 그 다음에 사이드 사선 맞추기 그 다음에 핸들 다 돌리고 핸들 다 돌리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수평되면 정지 다시 두 번 글자 밑으로 두 번 어 글자 밑으로 두 번 뒤로 들어가서 확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고 삑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뒤놓고 그 다음에 절반 맞추고 절반 맞추고 나가면 돼 다 돌려서 다 돌려서 나가고 그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은 이걸로 다 돌아볼게요 잘했어요 혼자 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